순이엔티가 다음 달 쇼폼 리뷰형 쇼핑 플랫폼 순샵을 출시하며 커머스 사업에 드라이브를 겁니다. 순이엔티는 오늘 기자간담회를 열고 순샵 소개와 입점 브랜드 현황, 향후 계획을 발표했습니다. 순샵은 크리에이터와 기업을 1대1로 매칭한 뒤 상품에 대한 쇼폼 콘텐츠를 생산하는 쇼핑 플랫폼으로 리뷰형 영상을 통해 브랜드와 크리에이터는 인지도와 수익을 올리고 소비자는 재미와 정보를 바탕으로 제품을 구매하는 구조입니다. 순샵은 커머스의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는 브랜드, 소비자. 그 사이에 순이엔티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크리에이터를 집어넣어서 이 커머스 부분을 안정적으로 성공적으로 하면 어떻게 하면 런칭시킬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에 대한 결과물로 나온 겁니다. 향후 순이엔티는 글로벌 버전을 구축하고 틱톡샵 등 글로벌 커머스 플랫폼과 제휴의 K 브랜드를 세계 시장에 대비시켜 새로운 한류 시장을 구축한다는 목표입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